쇼킹블루는 몇 회에 걸친 실험과 연구와 수정작업의 반복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발란드레는 성능과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침낭을 디자인했습니다. 침낭의 디자인은 발란드레의 튜블러벨 컨셉을 따르고 있습니다. 튜블러벨의 구조는 안쪽과 바깥쪽 각각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튜브가 침낭의 후드 부분에 와서 합쳐지는 방식입니다. 항공기 엔진 덮개를 뜻하는 카울링 후드 방식은 추위로부터 머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여러 개의 칸으로 구성된 비대칭적인 형태가 미묘한 조화를 이루어 후드가 아래쪽으로 꺼지도록 합니다. 쇼킹블루의 디자인은 완벽하게 인체의 형태를 따라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각각의 베플, 즉 칸막이들은 인체의 형태에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침낭 전체에 걸쳐 제작되었고, 심지어 발가락의 끝부분까지 완벽한 보온성을 제공하기 위한 발란드레의 섬세한 디자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칸을 앞쪽에, 삼각형 모양의 칸을 각 측면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뒷부분을 감싸 완벽하게 해부학적인 형태를 창조해냈습니다. 다른 모든 튜블러벨 구조와 같이 조임끈이 후드 안에 삽입되어 있어 더블클립을 이용하여 손쉽게 후드를 조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원정용 침낭과 같이 지퍼는 양방향의 YKK 지퍼를 사용하였고, 외부의 바람막이 덮개와 내부의 패딩 튜브로 완벽하게 보호되어집니다. 쇼킹블루 침낭을 열었을 때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쇼킹블루의 내부는 여러분에게 안락함과 따뜻함,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체의 곡선에 따라 해부학적으로 디자인된 베풀이 침낭 내부에서 침낭과 인체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합니다. 더블클릭과 드로우 코드는 손쉽게 카라를 조여 침낭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지퍼는 침낭으로부터 카라를 완전하게 분리시켜줍니다. 이 기능은 사용 환경에 따라 쇼킹블루를 사계절용 침낭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원종용 침낭 카테고리까지 발전시켜줍니다.